음... 커피맛 좋네. 연륜의 맛인가? 어? 저건 뭐지? 한번 가볼까요? 혹시 사장님이세요? 제가 사장이고요. 저는 인턴입니다. 이 상황 영화에서 본 것 같죠? 바로 시니어 인턴십 제도죠. 그리고 고령자 친화기업 지원까지. 세상이 더 활기차게 돌아가는 것 같죠? 노인의 경험과 젊은 열정의 만남. 이런 게 진짜 시너지죠. 경험은 나누고 일자리는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. 일 잘하는 시니어가 기업에는 경쟁력을, 사회에는 활력을 줍니다.